안녕하세요. 저는 K-FOP 루미입니다. 저는 24살이고요. 저는 K-FOP 21살의 CJ입니다. 21살, 오케이. So for this episode of The Sun Bay Club, we are going to be reacting to Philippine adaptation of Korean drama series. K-drama's very popular in Philippines. We've taken some really famous Korean series and adapted it to us. 와, 진짜 기대됐나? 우리의 결혼식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인간의 결혼식을 시작하면 됩니다. 가자, 가자! 고마워요. 더! 더! 아, 더! 그래서 지금까지 뱅크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잘 잡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드라마를 안 봤어. 맞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신선한 느낌이야. 잘 안 봤고, 처음에는 뭔가 되게 매료됐어. 사람들이 막 뭔가 I'm thirsty, I need more 이러면서 뭔가 되게 포커스된 거 아니야? 맞아, 맞아. Actually, problem is not happening. 나 이거 이해한 거 맞나? What did you lie? What?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치팅을 했어.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날 수 있어? 너무 긴장돼. 내가 더 긴장돼. 와, 연기 되게 잘하신다. I think we should call it a night. Mrs. Zero, no. We're just getting into this exciting part. Mr. and Mrs. Zero, your daughter is sleeping with my husband. I think we should call it a night. I think we should call it a night. I think we should call it a night. 어떡해, 나 너무 긴장돼. 이거 완전 뭔가 텐션이 완전 갑자기 확 거들어 올라가는데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건 또 뭐지? 되게 태연한 척. 오, 연기! 연기 잘한다. 헌트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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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눈방 빠져들 없죠. 그래도 뭔가 되게 빡! 한 대 맞은 느낌? 이렇게 빡! 어? 일도하러. original version have you seen? no. Do you think there's like a specific acting style that 필리핀기에 really have as opposed to the drama? yes. 그니까 뭐냐면 그.. 뭐라 해야 되지? 표정 연기. 표정 연기가 한국이랑 좀 다른, 다른 게 뭐냐면 뭔가 되게 카리스마.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넘쳐놔. 뭔가 되게 그 상황에 맞게 되게 카리스마 있고 아까 그 의사 봤잖아, 의사가 시크한 척하면서 걸어가면서 뭔가 빠져드는 느낌? 그니까, 너무 재미있어. 다음은 Startup입니다. 배아 런쥬와 알딘 리처리즈의 배아 런쥬. 배아 런쥬는 한국의 시리즈입니다. Startup입니다. 나 이 대사 외워야 될 것 같아. 너무 말라. 감동적이야. 이 씬이 왜 유명한지 알겠어. 딱 분위기가 있잖아. 비 오는데 우산 앞에서 손을 잡고 고백하는 듯이 얘기하는 게 미안하다. 사실 이게 고백하는 것보다 미안하다. 아, 얼마나 멋있어. 아, 되게 예쁘다. 아, 이거 우산을, 우산을 내렸어. 비가 던졌어. 아, 야, 남자다워. 나 지금 홀딱 터져, 이게. 한국어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다른 게. 영국어로 들었을 때 고글거렸을 거 아니야? 아, 그렇겠네. 뭔가 한국어로 들었을 때는 되게 오글거리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글거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더 귀여운 느낌이 드는 거 맞아? 귀여웠기도 하고, 근데 그대로 감동적이야. 감동적이기도 해, 진짜. 이어가. 아 웃는 것 봐. as a woman. is it? is it? oh,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에이, 에리 낙고? 스타트업 starring the Alonzo and Alvin Richards.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kissing and flick scenes in Korean dramas versus in Philippine television? 나는 스피치 멘트를 할 때 한국은 좀 이런 미안하다 했잖아. 미안하다, 오해를 하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 이제 다시 사귈 수 있냐, 다시 괜찮냐. 뭔가 이런 대사를 못 들은 것 같아. 약간 뭔가 눈이 내려가게 됐거든. 너무 리얼하다고? 근데 필리핀 키싱 장면을 보면 엄청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야 하나.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좀 더... 같이 웃게 돼. 같이 웃게 되는 느낌. 뭔가 좀 더 내추럴하겠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고 촬영 각도가 여기는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 한국과는 좀 몰입한다고, 네가 고개를 숙인다고 바랐던 것처럼 여기는 약간 좀 더 각도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 여기서 찍었다가 여기서 찍었다가 이런 느낌. 몰라, 이것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 영상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자친구에 대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Girl? Yes, it's based on a Korean series called My Girl Again. Oh, okay. But this time, 필리핀 아답테이션이 스타러스 Kim Choo. Kim Choo! Which you know. The Gundam! 기대하면 되는군요. Oh, okay.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다시. 아, 이제 발랄하다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어려 보인다, 확실히. 이게 옛날 거라고 들었거든. 옛날 거래, 옛날 거래 이게. 근데도 예쁘다. 그니까. 나 이 게임 알 것 같은데? 이 남자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아, okay, okay. 점점 작아지면서. 근데 이거, 이 배우 김 Choo. 너무 어리다, 진짜. 아, 진짜? 벌써부터 이게 딱 연예인 필이 나. 아, 이미 연예인이라. 맞아, 너무 귀여워. 눈에서 꿀 따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남자가 되게 좀 훈훈하게 생겼다. 아, 너무 귀여워, 이거. 그니까. 아니, 웃음이 저절로 나와, 그냥. 아, 일부러 좁네. 일부러 내려왔어. 이게 너무 콩닥콩닥콩닥 거리니까. 그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 롱가니자. 나 롱가니자 진짜 좋아해. 너무 맛있어. 음식 빨리 먹게 하는 건가? 푸드 파이팅 같은 거 아닌가? 아, 귀여워. 그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 잘 먹을 것 같아. 옆에 봐봐, 야. 약간 뭔가,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완전 이길 것 같다, 드라마가. 근데 이거 광고 찍으신 거 아니야? 너무, 너무 잘 먹는데? 진짜. 이겼다. 어, 이겼어. 남자는 완전 반했어. 아니, 둘이 잘 어울리긴 한다. 바뀐 것도 너무 좋은데, 또 이런 다른 매력이 있네. 진짜 이거는, 아. next up will be reacting to the Philippine adaptation of Flower of Evil. Flower of Evil. 아개꽃. 아개꽃. So, the Philippine adaptation stars, 러비포우, 피올로 바스코우. 오! 러비포우. 알아? I met 러비포우. 나, 나 러비포우 봤어. 아,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와, 이게 진짜 똑같다. 진짜, 아니. 아. 와. 여기 필리핀. 필리핀은 좀 더 건물이 더 예쁜데? 어떡해. 어떡해. 갑자기요. 거기에 두고 있다. 오 마이. 어떡해. 와. 근육이 짱. 진짜 짱이다. 진짜 비슷하다, 장면 장면들이. 잘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 러비포우. 다 보일 것 같아. 어떡해. 뭐가 그냥 열어주고 싶어. 힘들다. 힘들겠다. 없겠지, 당연히? 선배, 전화하세요. 아, 역시 드라마지. 진짜. 아,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진짜. 진짜 비슷하다. 정말 비슷해. 디테일이 살아있어. 콩닥콩닥 진짜 슬리러다, 슬리러. 그리고 이게 같은 드라마 같은 씬인데도 약간 블라인드가 있었고 화분이 있었고 다른 느낌?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 시리즈를 리액션으로 리액션으로는 Descendants of the Sun. 아, 태양의 우애. 태양의 우애. 그래서, 필리핀 앱테이션이 딩동 난데. 딩동.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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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했어. 진짜 결혼하신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근데. 그니까. 딩동. 이제 알죠? 여기 해선 병원 응급. 오. 스웩. 송송 커플이 진짜 좀 붐이었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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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이때 진짜 좋아했어. 응. 울었어. 아니, 아니. 오. 오, 오. 닮았어. 그니까. 왜 닮았지? 아, 그 장소랑 왜 이렇게 비슷해? 진짜 신기하다. 이 OST 진짜 진리도록 들었어요. 맞아. 근데 혹시 이 노래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기대되는데. 어, 그러게. 아, 이건 좀 다르네. 그 OST를 좀 바꿨나 보다. 나레이션 아니야? 와. 멋있다. 그럼 살려요. 나 소름 돋았어. 오. 이건 좀 더 박력 있다. 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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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어 벌써. 그러게. 맛있다. 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아, 필리핀 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그걸 캐치 못했네. 뭔가 딱 걸어다니는데, 걸어가는데 딱 등판이 막 쫙 오면서 뭔가 나 군인이다. 그렇네. 왜냐면 여기 딩동이 좀 더 덩치가 크고 맞아, 맞아, 맞아. 그치? 그게 좀 더 잘 살려라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캐스팅을 되게 잘한 거 같아. 오, 그리고 여기 진구 그분도 진짜 멋있어. 이제 이렇게 필리핀이 한국 드라마를 살짝 따라해서 다시 새롭게 만든 게 생각보다 많잖아. 근데 이런 거를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볼 거 같아. 오, 맞아요. 볼 수 있으면 많이 볼 거 같아. 왜냐면 내가 필리핀 문화에 좀 많이 관심이 많고. 또한 이게 또 리스닝이 돼. 아, 공부도 할 수 있다. 공부도 할 수 있는데 문화도 더 배워가면서 왜냐면 당연히 좀 다르게 만들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더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서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그리고 색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아, 매력도 다르고. 팬이라면 보게 될 거 같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맞아, 맞아. I hope you enjoyed, yes. Thank you for watching. 바이바이!